그냥 어느 날 되게 힘든 날이었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날이었어 오빠에게도 자랑스러운 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할게요 항상 힘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썸네일이 악이어서 들어갔다가 그냥 계속 보낸 영상을 하루 종일 봤어 매일매일 큰 힘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제일 가까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기 꼭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항상 간직하고 있는 스타가 있으신가요? 저 또한 마음속에 어린 시절부터 간직하고 있는 스타가 존재합니다 두팬 선배님 사랑합니다 K-POP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음악 장르이며 트렌드를 리드하는 신문화로서의 가치로 존중되고 있습니다 K-POP equal 팬 K-POP의 자동완성 텍스트로 기재할 수 있는 팬덤은 K-POP의 소비자가 아닌 신문화 창조자이며 우리는 이들의 행보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된 K-POP 아이돌 팬덤은 아티스트에 대한 공통 관심사 한 가지로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너를 우리로 만들고 언어 장벽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 또 있을까요? 혹시 아직 누군가의 팬이 아니라면 K-POP 문화에 뛰어들고 싶진 않으신가요? 저희 GTV는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취미를 가져다 드리고자 하는데요 누적 조회수 약 천만 회를 돌파한 지마킨 유튜브 인서 오빠 시즌 5 기념 파티 현장에 방문해 보세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아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사겠다 어 혹시 그 민혁이란 빈방지 자 그럼 답합니다 네 처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한번만 한번만 됐어 네 저는 그 처음이라 떨리는데 최부인 바람났네입니다 민혁이랑 민박집 닉네임을 활동하고 있는 몸베베입니다 오 되게 좋으셨어요 이거 받아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저 보고 있었어요 줌마켓에서 구찌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쫙 진유를 해놓으면 아 우리 구찌 우리 인싸 오빠에서 이렇게 둘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애들 많이 나오니까 좋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권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셔누 네번째 부인님이랑도 친하지 않아요? 그 분이 성격이 좀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끝나고 밥도 사주고 아 진짜요? 좀 단합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형언니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우리 형언니랑 해서 다 몬스텍스니까 다 같이죠 형언니 또 아이돌 라디오 백투더 기사 떴던데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앨범 많이 있으세요? 좀 많아요 그 데뷔 때부터 해가지고 저도 다 있긴 한데 갬블러 앨범 같은 경우에는 470장 정도 있어요 4700장 정도 다 합쳐서? 갬블러만 올팬 하셨어요? 예 올팬 있었고 예전에 오프 있을 때도 오프까지 올 오프 하..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 네 저도 처음에 부끄러워서 그거 보셨어요? 카페 기현이 같이 나왔잖아요 짝구삼을 예 아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보면서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로 애들이 티키타카가 물이 올라가지고 홈파티가 이제 그거네요 마지막으로 했던 일단 결제를 하죠 결제창이 떠가지고 네네 뭘로 결제할까요? 저희 어떻게 할까요?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에 결제하겠습니다 무통장 입금해 주세요 무통장 입금 그냥 입금해드리면 안 돼요? 난 G마켓 무통장 입금으로 샀는데 카페 쪽지로 계좌번호 아 야 카페 쪽지로 네네 저희 그래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나 나이 같은 거 묻지 않기로 보냈습니다 아 맞네요 우리은행 100 어 네 오케이 3,4일 정도 후에 만나서 꾸미고 그 다음에 오픈하는 걸로 그럼 여기서 다시 만나요? 네네 갈게요 왜 이렇게 하나 숟가락만 얹었네 왜 이렇게 하나 숟가락만 얹었네 아휴 진짜 저번에 산 거 다 왔고요 아 다 벌써 왔구나 준비됐고 오늘 그 선물 좀 보내주셨어요 셔누 네 번째 부위 아 여기 이름 있네 셔누 네 번째 부위 아이엠 아이엠 그루트 레스 기기라고 기현 팬 분 허니러버 허니러버 좋은 1등 팬 마음을 많이 보내주셨네 네네네 그래서 꾸미는 것만 좀 도와주시면 아 물품들이 그때 많이 시켰는데 다 왔나요? 벌써 퀵으로 보내달라 했어요 아 주마켓 돼요 근데 뭐 카페 사장님이세요? 아 오늘 빌려가지고 안 입고 오세요? 왜요? 뭐요? 싸움 잘해요? 사장님이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네요 어 이거 뭐야? 당면 마라탕에 넣는 거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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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G마켓에서 봤어요 어 네네 바로 오던데요 민혁이 닮아가지고 성격이 좀 급하시구나 우리의 비하하시는 거예요? 저도 형원이 닮아서 비염 있어가지고 함께 뭐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진짜 이거 취미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격이 또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아 이거 좀 풀어서 팔지 아 너무 예쁘다 벌써 예뻐? 민혁이 닮아서 손재주가 좋으시네 네네 저 미대 가고 싶어요 이런 활동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몸베베베분을 만난 게 처음이라 조금 떨렸는데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편했습니다 충성은 충분한 것 같죠? 그만 하죠 네 역시 좀 마음이 잘 맞아요 네 그만 하죠 네 제가 형원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 문구점에 전화해가지고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쭉 해볼까요? 쭉 오늘 이번에 쭉 꾸며보고 네네네 한번 가보죠 여기가 또 이제 사진 붙이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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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느낌으로 갈 거야 약간 아트적으로 갈 거야 전 좀 아트적으로 갔어요 그러면 약간 이거 어때요 이거 좋아요 아 그래도 원 하여튼 네모 안에는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요 아 네모 안에는 맞춰주세요 네모 안에는 네모 안에는 저도 박제 느낌 어때요? 우리 뭐 테트리스 아니죠 지금 애들은 알까요? 저희 애들은 그냥 좋은 것만 보고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너무 예쁘다 어 이거 미녀쿠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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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말 죄송한데 좀 하실래요? 왜요? 좀 쉬실게요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라니까 이게 뭐지? 아 이거 그거예요 키트 비디오 앵무새예요? 이거 하는 법 알아요? 너 모르지? 너도 모르지? 이게 연결하는 선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것도 동봉을 해줘야죠 스타 씨 뭐 이래요? 아니면 설명서라도 좀 넣어주던가 다음부터는 동봉해주세요 동봉해줘요 제가 이제 1년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시즌 그리팅이라고 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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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그 촬영이 진짜 힘들어요 못 놓으면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는지 아 근데 이거 어깨가 너무 작지 않나요? 옷걸이 옷을 걸기에는 이게 그리고 지금 또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뭐예요? 어? 뭐야? 집에 인테리어 소품인데 집에 인테리어 소품인데 하지 말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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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처음에 앞치만인 줄 알았어 하하하하 처음에 앞치만인 줄 알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타 씨 분들 저희 몬스터엑스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쁜 굿즈 좀 부탁드릴게요 하하하하 MZ세대에서는 이런 걸 스크런치라고 해요 여름용 네 또 겨울용 좀 재질을 다르게 재질이란 말 되게 좋아하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쓸 수 있을 때 많이 써보려고요 하하하하 그럼 저희가 여기 좀 예쁘게 이렇게 좀 올려놓아볼까요? 네 좀 꾸며볼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하하하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네 냉정할 건 좀 냉정해요 이게 몸베베의 특성이에요 아닌 건 아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하하하 저희가 꾸며놓을 수 있는 것만 꾸며놓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슬로건 솔직히 너무 좋다고 해요 하하하하 그 추억이 담겨있잖아요 그 때만 딱 할 수 있잖아요 그 때 시즌 아 이건 중요하죠 이거 너무 예뻐 건전지도 좀 넣어주고 그렇지 요즘 그래도 유행하는 거 하나 할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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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꾸미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폴라로이드 꾸미기 하러 갈까요?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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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른 걸 경험을 많이 하네요 네 챕채 채바요 채바 네네 채바님은 어떤 영상 보고 입덕하셨어요? 노머씨 아 노머씨 어떤 장면? 형원이 딱 나올 때 그 모습에 반해서 왔습니다 저는 유도놈이 할 때 그 고양이 고양이 이렇게 머리띠하고 네 그때 제가 다른 팬이었거든요 그거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찾아보니까 몬스타엑스가 영상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특히 요즘 인싸오빠가 매회 레전드를 찍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싸오빠 어떻게 아세요?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봐요 그 민혁이가 이럴 때 싫다 깝칠 때? 그렇게 좋다고 해도 그렇게 싫어요 매력이란 게 그런 거 같아요 어쩔 때 봤을 때 너무 좋은데 어쩔 때 봤을 때 너무 싫어 그럼 형원이는요? 귀여울 땐 귀여운데 어쩔 때 좀 듣기 싫더라고요 저 지금 죄송한데 현타 왔어요 지금 지금 왔어요? 지금 세게 왔어요 저는 아까 카운터에서 케이크 받을 때부터 지금 내가 누군가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얼굴을 가려요 아 사실 최대한 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역시 금손들이 민혁이를 많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옆에 적으면 뭐예요? 아 이거는 캔꾹 캔꾹 민혁이도 있고 돌리면 형원이도 있고 오 이렇게 이렇게 확실히 꾸미니까 전해에 비해서 되게 뽀대가 나긴 하네요 지대 예뻐요 지대 예쁘죠 그럼 저희 건배 한 번 본인의 삶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좀 그래요 고운 시설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의 취미생활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노래방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애들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요 애들이 라디오 할 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모아놓은 느낌 맞아요 애들이 다 해소를 해줘요 누군가 그림을 그리는 거 또 누군가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개그 프로그램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개그 프로그램만큼 애들이 재밌게 해주니까 거기에서 얻는 위안도 있고 진짜 몬스엑스가 와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저희는 성덕 인스타 오빠 때가 된 거 같아요 월드버튼 몇만이에요? 100만명 지금 몇만이죠? 50만명 내가 왜 주차하지 말라니까 자체효과는 뭐야 우리 애들은 정말 바닥부터 한계단 한계단 올라가는 아이들이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 진출도 시켜주고 애들이 스타쉽 기둥 있죠 지금 입작업은 저 몬스엑스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트로피 같은 거 받아본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골드버튼 받는다면 끝나고 뭐 하세요? 몇조 한잔 하실래요? 술 둘씩 줄 아세요? 아구아밤 아구아밤 아구아밤이나 깔로알 미클 우유 90 대 술 10 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율이에요 가볼까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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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토카드 챙기셨어요? 이따가 밥 먹으면서 또 이거 사요 인증사진 챙겨 챙겨 챙겨야 돼요 아 챙겨 챙겨야 돼요 형원이가 갔던 맛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비찜? 네 갈비찜 아 가자 가자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거기 한번 가볼까요? 네 가요 이거 사진 이거 알죠 이거? 네 이거 갈비찜 이거 뭐 하세요 아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나가길 바라겠고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이렇게 오늘 했던 것처럼 투어도 다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 절대 놓지 마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10화 3분은 지마태 사장님 그때 은혁씨가 한번 말했다 강원도 홍천 형원이 한 여름 여행을 그때도 뭐 일하러 가긴 했지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못 맞출 거 같은데 노래가 너무 많은데 근데 2분 49초 부분 저요 My suit is black 땡 Zero lucky bang 땡 댄스 정답 강한 확신에 난 이제야 알아버렸어 너의 브로핑 일단 1점인가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케이 쏘리 안 나 쏘리에 2분 9초 부분 형원 넌 울 것처럼 말해 왜 정답 내 파트인데 신나 제 파트고요 1분 30초 1분 30초 형원 더 날카롭게 가야겠어요 네 지금부터가 반전 풀 더 트리거 야 땡겨 땡겨 내 파트야 같이 같이 하거든 베베 1분 30초 아 어딘지 아는데 가사를 몰라 형원 저요 형원 이 긴 겨울을 지나서 너에게 닿을 때 못다한 말 전할게 못다한 말 전할게 자 타임 아니 얘가 쓴 곡을 안하면 어떡해요 게임이 마우스 게임이 마우스 꽝보다 낫잖아 나 저번에 꽝 나왔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나는 대리에서 사장 올라가는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사장을 하고 과장을 하고 네네 정강이요 정강이 저는 김두한 네 함이요 함 오늘 이렇게 팬분들의 체험을 조금이나마 해봤는데 이런 문화가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한 만큼 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만세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스오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괜찮아요 구독과 설정 구독과 좋아요만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제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메시지부 아 추린 게 아니라 네 어쩐지 엄청 두껍더라 민혁오라방군은 대체 그 사투리 실력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냥 부모님?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쓰시다 보니까 앞으로 인스오빠에서 도전하고 싶은 컨셉이 있나요? 나 이거 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반영을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거기서 좋아요 가장 많은 댓글로 오! 고려해보는 걸로 나쁘지 않나? 인사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막 지대나 호대 이런 요즘 단어 사용하는 거 메모장에도 써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고3 몸베베래요 파이팅 파이팅 우와 이거 그 사진이다 응 어 그게 그림이다 형원님 아무래도 손글씨를 직접 보면 또 감성이 다르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거 생일선물때도 보내주시는 게 있는데 약간 생일 두 번 1년 생일 두 번 된 느낌 인사오빠 덕분에 생일 두 번 된 느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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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